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스터디한 상수계수 2개의 미분방정식의 개념 및 공식을 문제풀이로써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추천은 다음과 같은 교재의 연습문제를 예로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y2' 플러스 y' 플러스 6이 0이라는 문제를 풀어볼건데 저번 영상을 꼭 참고해주셨다면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y는 이러한 exponential 함수로서 해를 가정한다면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중학교 과정으로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케이스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해는 중차별 원리로써 이렇게 표현됐었죠? y는 c1 exponential 마이너스 3x 플러스 c2 exponential 마이너스 2x가 해가 된다는 걸 저번 영상의 공식을 소개해드린 공식을 참고하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두번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y2' 플러스 3i' 플러스 0이지만 초기 조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런건 초기 조건이라는건 특정한 x값, 괄호 안에, y 옆에 괄호 안에가 x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x값이 0일 때 y값은 0이고 y'이 3이라는건 y를 한번 미분한 함수에 x자리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3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부터 풀어주고 초기 조건을 마지막에 대입해주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3a는 0이 되죠? 그러면 a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구요. a로 묶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건일 때니까 y는 c1 곱하기 exp0x 그러니까 0이죠. 이게 0승이죠. 플러스 c2 곱하기 exp0x 마이너스 3x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exp0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y0는 0이라는거는 x자리 0을 대입하면 된다는거니까 c1 더하기 c2는 0이네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수함수의 성질. 그래서 c1 더하기 c2는 0이니까 c1과 c2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반대인 상수인 관계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y'0은 3이니까 일단 y'을 구해줘야만 0을 대입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결국 대입해주기 위해서 미분했더니 0-3c2 exp3x 나오죠. 이건 고교과정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되면 그게 3이라는거니까 마이너스 3c2가 3이 되죠. x는 0 대입하면 그래서 c2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c1은 뭐가 되죠? 저 왼쪽의 관계식을 보세요. 보이시죠? 반짝이는거. c1은 1이 됩니다. 그래서 c1은 1이고 c2는 마이너스 1인걸 대입하니까 y는 1-exp3x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c1은 1이고 c2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거에요. 우리가 구해준거에 의하면 이렇게 대입해줌으로써 특수한 값을 갖는 상수가 없는 특수한 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약간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y2' 마이너스 2y' 플러스 5y는 0이지만 초기 조건이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들어가는 것이라는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따 보시면 이차방정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0이죠.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이렇게 근의 공식을 이용해 줄게요. 근의 공식을 모르시면 질문 주세요. 제가 공식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 중학교 과정이니까 a는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1 플러스 2i 또는 1 마이너스 2i가 나와요. 왜냐면 i는 허수로써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오니까 이 꼴은 c 플러스 마이너스 2i인 꼴은 이렇게 해가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이게 바로 미분방정식의 해의 형태가 돼요. 해의 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c와 d를 대입해주면 일단은 해가 됩니다. c는 1이고 d는 2인 형태네요. 그래서 c 플러스 마이너스 di일 때 해가 적으니까 exponential x 곱하기 저런 식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해 볼게요. y2분의 파이 그러니까 x가 2분의 파이일 때를 대입해 보면 x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저런 식이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파이는 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cos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sin 파이가 0이라는 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이 공개의 학습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삼각함수의 어떤 특수한 값 같은 거는 거의 산수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느껴보니까 아 이거 삼각함수의 그런 값을 바로 튀어나오는 건 정말 시간자리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시면 요청을 주시면 제가 고교 과정이지만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xp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죠. f는 날아가니까 sin 파이 때문에 그게 0이라는 거니까 e값이 0이죠. 그죠? 그럼 e는 0이니까 이건 고려해 줄 필요가 이렇게 없죠. e는 0이니까 날아가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y는 expx fsin 2x가 되는데 그래서 프라임을 또 구해주면 expx 곱하기 fsin 2x를 한번 미분한 거니까 근데 그거에 x는 2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4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 조기 조건이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미분은 고배미분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꼴로 되어 있는 그 형태의 미분은 앞 함수를 미분해주고 뒤에 함수 곱해주고 더하기 앞 함수 곱하기 뒤에 함수 미분해준 거니까 expx 곱하기 fsin 2x 플러스 expx 곱하기 이 튀어나오고 ef cos 2x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2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이번에는 뭐가 날아갈까요? 그렇죠. sin항이 날아가죠. sin 파이는 0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항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2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뭐가 되죠? exp2분의 파이 곱하기 ef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cos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cos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ef 곱하기 exp2분의 파이가 결국에는 4가 되더라. 마이너스 ef 곱하기 exp2분의 파이가 4니까 f는 어떤 값이 되죠? 정리해주면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2 곱하기 exp2분의 파이라는 것을 간단한 산수로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했으니까 f를 대입해주기만 하면 해가 결정되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정리해주면 exp 함수로서 같이 묶어주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exp2분의 파이 곱하기 sin2x가 최종적인 이 문제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해되셨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세요. 문제 4번은 마지막 문제로서 9y2' 마이너스 12y' 플러스 4y는 0이라는 문제를 이러한 초기 조건으로서 풀어볼게요. 9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는 0이니까 3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라는 이러한 완전 제곱식으로 풀이가 되죠. 이건 중학교 과정으로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a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중근으로서 a는 3분의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중근일 때는 제가 설명드린 해의 형태가 이랬죠? 각각의 케이스마다 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꼭 요청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공식입니다. x가 하나 더 붙는다. 또 아까 허근일 때는 또 달랐죠? 이건 중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쓴 거고 이제 a1의 3분의 2라는 걸 대입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c1 곱하기 exp2x 더하기 c2 곱하기 x 곱하기 exp2x 가 되는데 c1, c2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대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0은 2라는 걸 이용한다면 0을 대입해주면 저 x는 날라가니까 c1 더하기 0은 2니까 c1은 바로 2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번에 y' 0은 minus 2라는 걸 대입해주기 위해서 y'x를 구해주자면 그래서 c1이 2를 대입한 거예요. 일부러 또 아래 참차 쓰기가 문제풀이할 때도 번잡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입해놓는 거 좋습니다. 일단은 앞함수는 그냥 하나의 함수고 뒷함수는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앞함수부터 미분하고 뒷함수는 저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게 간단하니까 앞함수는 2가 튀어나올 거니까 x의 계수로서 3분의 2가 튀어나오면 3분의 4 곱하기 exp 2x가 되고 더하기 곱골의 미분으로 되죠. 곱의 미분은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2x 더하기 c2의 x 날아가고 exp 2x 더하기 3분의 2 c2 x 3분의 2x죠. 3분의 2가 한번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건 고교 과정이니까 그죠. 곱의 미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죠. 근데 x는 0을 대입하면 날라가죠. 우리가 애초에 오른쪽에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y'은 0은 마이너스 2를 이용해주는 거니까 0을 대입해줘야 되면서 저 앞에 두 항도 1이 되겠죠. 2의 0승은 1이니까 3분의 4 더하기 c2 더하기 0이죠. 그게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3분의 4 더하기 c2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c2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네요.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해가 됩니다. 그래서 c1은 2였고 c2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y는 2 곱하기 exp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x 곱하기 exp 3분의 2x가 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해 안되셨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질문 주시고 요청 주세요. 언제든지 답을 드립니다. 실제로 언제든지 제가 답을 드릴 거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